자 오늘 짱 한마디부터 보겠습니다. 양태원 대표는 급이 다른. 예 맞습니다. 우리가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보면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급이 다르다. 뭐 클래스가 다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한 차원 높은. 예 한 차원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말들을 하는데 우리 증시의 이 반등에 대한 폭과 속도를 보면 이 이머징 마켓 위기로부터의 다른 국가들하고는 좀 급이 다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정말 급이 다른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스타트는 좋습니다. 모양새 좋다. 예 그래서 급이 다른. 네. 홍선혜 씨는 순바꼭지. 영화인데요.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놀이잖아요. 어릴 때 많이 해본 적 있으시죠. 저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꼭 잘 못해서 걸렸던 것 같아요. 술래한테.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 술래의 동선을 잘 파악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일부러에 예쁜 척하고 이러고 걸리고. 그렇죠. 네. 8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. 8월도 힘들었지만 9월에는 정말 글로벌 픽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그대로 충격을 받을 경우에 시장이 얼마나 휘청거릴지 좀 무서워지는데요. 최대한 큰 충격 없이 넘길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잘 따져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순바꼭지를 골라봤습니다. 네. 좋네요. 네. 예 앵커님의 오늘장 한마디는 트라우마인데요. 요즘 시장에서 트라우마라는 말 참 많이 나오네요. 네.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. 맞습니다. 어떤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. 소위 자라보고 놀란 가슴,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게 트라우마일 텐데요. 네. 그러게요. 이동성 축소에 관한 얘기는 계속 있고 또 미국의 부치안도 협상도 한다는 얘기. 이것도 우리가 언제쯤 들어본 거 아니에요? 네.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중국의 신용경속 우려도 있고요. 이런 트라우마들을 시장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.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제가 또 많이 겪어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. 홍선혜 씨는 트라우마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저는 머리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보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비를 하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요. 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해결되는 건 아니죠. 트라우마는 계속 남아있으니까. 우리 시장 이런 트라우마를 넘어서 또 일단 오늘 첫 단축 겨는 게 중요하고요. 첫 단축 겨는 게 중요하고요. 첫 단축 겨는 게 괜찮습니다.